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적 대통령 그 이야기는 다르게 하겠지만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지금 재임하고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이죠 당연히.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치하에서 네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특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네 번. 문재인 정권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여섯 번인가 이런 부정선거를 저질렀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러니까 그러니 하지만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네 번의 공직선거인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조작 2023년도 4월 7일 보궐선거 조작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화끈한 조작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조작 네 번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지내던 4.15 총선이 조작됐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 선거를. 그런데 뭉개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뭉개겠다는 것이고 뭉개고 3년 더 채우고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비정상적인 대통령인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조선일보의 이런 사슬의 톱이 정상적 대통령 회견을 기대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조선일보답게 정상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오늘 방송 첫 주제로 다루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김대중 전주필께서 보수 대통령으로 당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는데 그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이 좀 비굴하지 말라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 가지고 총리를 추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박영선 씨를 여러분 함께 총리를 맡아주겠냐 그런 오파를 왜 하냐고요. 그렇게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다 기대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꼭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박영선에게 여러분 총리를 오파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표를 줬던 사람들에 대한 예의입니까.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 가지고 현재 피의자 신분인데 총리를 그냥 한 번 임명해 주시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덕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딴 거는 다 제쳐두고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동시에 대통령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조선일보도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상적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 대통령이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정상적 대통령이 아닌 상태로 3년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아마 대통령 얼굴 보고 여러분들 화면을 끄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런 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이나 이런 걸 보이시게 되면 시중에 민심이 어떤지를 다 간염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보 천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요즘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대통령만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저 양반이 부정성을 다 덮구나. 저 양반이 왜 부정성거를 덮지. 아니 부정성거를 덮는 사람이 대통령이 왜 돼야 되지. 아니 부정성거를 덮고 3년 동안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거냐. 아니 부정성거가 이렇게 여러분들 성행되면 그냥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그럼 내 새끼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더블당 쪽에 줄을 서는 사람만 잘 살겠네 이렇게 생각 아닙니까. 사람들이라는 것이 보니 특별하게 이런 교육 배경이 없더라도 공병호 tv를 뭐 어느 순간에 우연히 한 번 보고 아무리 타나 봐도 뭐 천 명 이천 명은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야 이 선거가 아니 오늘 제목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은 게 아니고 169석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 저 공박사라는 사람이 나이도 있고 하는데 거짓말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방북 전력이 화려한 목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빼역을 받으셨구나. 아 그러고 보니 옛날에 김건희 여사가 실은 우리가 좌파들인데 우파돔으로 권력을 잡았으니까 좀 폼은 잡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런 이야기가 이제 다 퍼즐이 다 이렇게 다 맞춰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집권한 이후에 그럼 2년 동안 뭐 했지 한 게 없잖아 한 게 전혀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의 요지는 윤 대통령이 정상적 대통령이 지금 아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고 정상적인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 않고 정상적으로 마땅히 대통령이 수행해야 될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가 상당히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국민들을 끝까지 전부 다 쏘길 수는 없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